워윅 최상 극뽑 야아 워윅하는 애들 아 여기서 1렙 디나이 할텐데 어떡하지 여기 무조건 있어 내 모든 걸 걸고 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척 하면서 Q를 날리면 없다고 아 3마리에 선제공격 개꿀지 당황했죠 선제공격 뜯겨서 이 스키 뭐지 싶을 거야 지금 따악 어 진짜 워윅 미친 새끼인가 이거 챔프가 찌각 잡힐 뻔 했다고 내가 응 안당해요 워윅 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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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윅 노스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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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윅 가사 스킬이면 딱 가사 스킬이면 이득인데 아 제발 오케이 개이득 오케이 아 뭐 챔프가 이러지 아니 진짜 라인도 X같네 아니 미니언 이 X발 년아 몇 마리가 했는데 이 X같은 년이다 진짜 이 X발 년아 뭐죠 이거 카소스 아 이거 카소스 킬도 아니고 누누 제압 누누 제압은 안 무섭다 아 라인도 X같네 이거 가시구 빙신 너무 쬐쪼 너무 쬐쪼 아 이게 이거밖에 안 돼? 이걸 하나밖에 못 죽여? 진심임? 아 웨이브 손이 너무 커요 조졌죠 카이사 이거 막으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니 몰라 원딜들은 뭐 이게 이걸 몰라 원딜들은 몰라 이거 가면 선제 공격 터져 차 맞았는데 와호우 근데 단지 그것뿐이었네 워이풀 나이스 야 처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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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긴 해 하수 궁이 있긴 한데 야 쟤 미친놈이다 하수 궁 이런 궁이 약간 어 다 잡으면 오케이 값진 죽음이었죠 이정도면 깡 아니 내 궁 안 보나 얘네? 왜 다 맞아줘 워이만마크 워이만마크 아 못보나줬네 어 좋지 않은데 나 궁이 없어가지고 뻥 이런 우아악 오오오오오이 오오오오옥 용의 행방은 나이스 우리가 먹었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. 헤헷 솔킬이죠 24분을 탱커로 이 정도면 엄청 잘 뜯었는데 선공 안 24분밖에 안됐어? 근데? 킬이 지금 킬이 60개가 나왔는데 뭐지 이 플레이는? 이러면 얘네 앞라인 없잖아 와 코르키 궁딜 봐 코르키만 딜러들 딜러들 못 넣게 할게요 생존 깡 게임이 쉽다니까 다 이겨 6승 0패 질 자신이 없다 이거 레드현승임 서폿 한판 빼고 1,2,3,4,5,6,7연승이죠 탑으로만 너무 맛있는데 점수가 1,4,4,8,4,4,8,4,8,7,0 1,4,4,8,4,9,8,5,9,0 2,4,8,1,9,0 자 달리야! 같이 먹자! 오케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얘 하나 먹어 나이스 터진게 아니고 그냥 저거였네 클레드가겠다 얘들아 저 니달리 제가 키웠습니다 여러분 어디야 저 니달리 제가 키웠습니다 슝 뿡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뭐야 빠바바밤 빠바바밤 어쩔 어쩔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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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풀콘 받고있어 달리야 니가 맞으면 안되는데 아 아 다행이다 나이스 뭐 멜모셔스냐 깜짝 놀랐네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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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암라인에 오르냐 암라인에 오르냐 이 새끼야 뭐야 방금 에시 궁 쓴거 아니었어 대기 이야아악 아악 결국 처 맞으면 죽는구나 엣츠가 세기네fore EeD라면 아니 이삐 kr 오우우우우우? 너무 잘 끌려 토쓰 끝났죠? 빠르조? 딜러만 살아대 와그작 오케이 나이스 굿굿 하하하핳 감수 아니야! 왜그래 아 왜그래